배우 진태현이 박시은과의 결혼 7주년을 자축했다. 아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기념일처럼 보내겠다는 그의 진심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었다. 진태현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 7주년이라며 7년 전 풋풋함으로 가득한 결혼식 사진과 함께 박시은을 위한 글을 게재했다. 이어 그는 늘 약속했듯이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고 자기와의 매일매일을 기념할게라며 책임과 노력과 표현과 행동으로 사랑할게. 늘 한결같음으로 아이러브유, 아이러브유, 라고 박시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. 박시은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7주년을 축하했다. 그는 진태현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며 7년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. 앞으로 7년은 또 어떤 일들로 채워질지 미리 감사하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. 오늘을 기념하며 한 컷이라고 전했다. 한편 박시은과 진태현은 2010년 방송된 sbs 호박꽃 신장으로 인연을 맺어 2015년 7월 30일을 결혼했다. 이들 부부는 2019년 첫째 딸 다비다를 입양했으며 올해 2월에는 2세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. 아울러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지난 25일 방송된 동상이몽인 어는 내 운명에서 첫째 딸 다비다를 입양할 당시 엄마의 성, 성, 2인 박시를 물려줬다며 곧 태어날 둘째 딸에게도 같은 성을 물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. 특히 진태현은 다비다에게 엄마 성을 물려준 것에 대해 그러면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다 싶었다라고 이유를 전했다.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호프커리어의 지메일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하나님의 성을 물려주었습니다.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하나님의 성을 물려주신 그렇게 하신다.